여러분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셨습니다 오, 나 오늘이 멋있을 것 같다. 아, 나 이런 골프짱 좋아. 아, 나 이런 골프짱 좋아. 아, 나 너무 편찮네. 조금 더, 조금 더. 클럽하우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인지볼 치러 갑니다. 참고로 레인지볼이 공짜라고 하니까. 소위다의 뜨거운 태양이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름들 보이시고요. 저희 클럽하우스입니다. 다시 팩트 스크린 페스테반데 약간 빠름을 느꼈습니다 벌써 1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야정도가 아닙니다 4번을 시작합니다 온 그린을 했습니다 일본홀부터 기분좋게 온 그린을 했습니다 오우 오케이 반갑습니다 어렵네요 오우 좋습니다 저 앞에 노란거 아니에요? 네 빨리 생각해 오우 오우 아 여러분 저기 혹시 플로리다에 제일 유명한게 뭔지 아십니까? 세가 제일 유명하답니다 보시면은 제 두루미 같아요 긴 먹잇은 하나 가까이가 지금 한 10미터인데 아직 무조건 아닙니다 10미터 먹이를 찾아서 하면은 이 동네 집은 또 독특하네요 댁이 여기 레이크까지 바로 나와있습니다 자랑적인 플로리다의 골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멘트 좋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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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끝났어요 오우 나이스온 나이스온입니다 오우 쐈어요 쐈어요 벙컨가요 뒤에? 아이스버스 버디 찬스였는데 아깝습니다 아이스버스 좋아요 아아아아 아깝습니다 나이스 아이스버스 좋아요 아아아아 아깝습니다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이거 한 번 치시죠. 오늘 너무 좋습니다. 잘 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벙커에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벙커에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벙커에 빠졌습니다. 아깝습니다. 오케이. 어디?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그린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린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니 넘어가. 넘어갔어 넘어갔어. 위주로 내려왔습니다. 나레이션 하시느라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꺼는 아이고 어려운 위치입니다 여러분 저의 범꽃샷을 기대해주세요 잘 나가세요 잘 나가세요 나이스 하에요? 하에요? 한대 돌아오게 2차 잘 갔습니다 오랜만에 옆집샷이 나왔습니다 몬댔습니다 보킹 굿 나이스 나이스 서드샷이 다행히 경사였는데 잘 맞았습니다 보디컷을 할 수 있을지 유튜버 처음으로 구멍을 할 수 있을지 공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을지 공격을 할 수 있을지 공격이 잘 맞았습니다 시작! 굿! 아 살짝 땡기 같은 팀팀에... 심한 하시는 게... 맥주 한잔 마시고 정신 차려 시작! 오우! 핏 맞지 않았어? 핏 맞고 웃긴 거 한 거 같아요 잠깐 멘트하나만 편집 잘해주세요. 요번에 핀을 맞았거든요. 보통 유튜브에서 핀 맞으면 장난 아닌데 몇 번 편집 좀 잘해주세요. 아 핀 맞고 많이 벗어났네요. 좋아요. 아깝습니다. 오케이. 아까 그... 그... 그 2단체... 말야... 그림인데... 이리와.. 2단체!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 전홀에서 제가 외지를 잊어버렸는데 다행히 클럽에서 찾아줬습니다. . 이리 가야해! . . 와우~~ 와 이것도 다 죽네요 다 죽어 야 넘어 만 가라 대박 오우~~ 어이 챤스 어디 챤스 넘어갔어 프로리더의 전형적인 소나이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오는 나중에 다시 치겠습니다 돌아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보입니다 굿샷 아주 잘 갔습니다 연이은 오잘공 좋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드디어 빠졌습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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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습니다 살짝 짧아요 그린이 정말 사악하게 생겼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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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 편하게 싫어 마음 편하셨어요 후샤아아아 야야야야야야 해바아 으 habil 가위로 refreshing 흥 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